그런 판단력들을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잘 극복을 해왔을지가 관건이겠고 상대 전적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남기웅과의 상대 전적 밀리고 있는 황규석인데 최종혁이 1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싹 잊어버리고 본인의 경기력으로 세트를 가져와야 하는 황규석이 될텐데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갤럭시 남기웅 역시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텐데 테라폼에서 어떤 빌드 가져와 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시는 프로리그 3승 5패입니다 프로리그 통산전적은 5승 11패입니다 프로리그 내의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아도 최근 경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초대에서 진출하면서 남기웅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상당히 집중력도 높았고요 전투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경기가 불리했을 때도 어떤 전술로서 경기를 뒤집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되게 빨랐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남기웅이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까지 보여준 프로리그에서의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석과 남기웅 지난 3라운드 때 에코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기에는 남기웅 선수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최근 경기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남기웅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두 번째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테라폼에서 황규석 대원 남기웅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1시의 프라임의 테란 킨 황규석 선수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삼성 갤럭시의 프로토스 어리케인 남기웅입니다 뭔가 삼성이 송병호 선수가 뭔가 한번 보여주고 나서부터 선수들이 되게 의지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 리그에서 경기도 그렇고 프로리그 내에서의 경기 의지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이 좀 업됐어요 그렇죠 좋은 효과로 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경기에 쳐도 자주 눈을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선수들이고 삼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방송 경기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팀원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병호 코치가 플레잉 코치로 바꾸면서 보직을 바꾸면서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잖아요 선수 시절 좀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편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남기웅 선수나 박진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또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만 살린다면 그 3명의 테란 못지않은 그런 경기력을 뽐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테란 라인이 굉장히 강한 삼성 갤럭시인데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약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토스 백동원 선수를 잘해줬지만 남기웅 선수가 GSL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강릉수는 일단 깼단 말이에요 연패를 그래서 박진혁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프라임은 더할 나위 없이 오늘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프라임 경기일 때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성도 좋지만 결국엔 승리를 맛봐야 하거든요 선수들이 이기는 승리의 맛을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이 결여되고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건데 정말 그 첫 단추를 어떤 선수가 깨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 이기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지는 팀인 거 맞습니다 황교석 역시 경기를 치르면 그 가능성을 항상 보여줬었던 선수가 되는데요 한 1승 7패 황교석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7패 중에 한 반 정도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황교석 선수는 곱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경기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신 이후에 내려갑니다 광물 350 정도 지나고 있는 황교석 참고로 테라폼은 이제 의료선 동선이 별로 잘 안 나오거든요 견제하기가 썩 좋은 맵이 아니기 때문에 황교석 선수가 지금 멀티를 하면서 가스 조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보지는 못했던 300형 플레이를 이 테라폼에서 볼 수 있겠네요 오선핵을 찍습니다 반응로 먼저 달아주고 있는 황교석 본진 정찰되고 있죠 오선핵이 나오기 전에 건설로봇은 되돌아갑니다 멀티를 또 빠르게 인용 전장이다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황교석 선수가 적단적으로 뭐가 아주 전략적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알 수 있겠죠 오 트리플인가요? 오 그러네요 광물이 계속 내려납니다 앞마다만 보자마자 그냥 대놓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신감이거든요 연결체 빠른 거 보자마자 그냥 와 와 이건 거의 노형신빌드죠 노형신빌드 배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예 마패를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경기력이 이제 받쳐주는 그런 황교석 선수가 돼야 되겠죠 지금 미니맨만 보고 판단하자면 선 세리머니 하는 줄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토스트들은 이 타이밍에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를 노려서 9시를 갔는데 사령부를 지었는데 우주관문 예언자를 통해서 어느 타이밍에 저 트리플을 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나가 동선에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황교석 선수에게도 운이 좀 따라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 탐사정에 이동 경로 네 뭐 아직은 갈 필요가 없는데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언자가 가다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앞마락에서 빠졌을 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운도 따라줘야 돼요 황교석 선수는 이른 타이밍에 걸리면 본질에 짓는 것만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사신이 그래도 들어와서 시선을 좀 펼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왼쪽 볼 수 있죠 네 예언자 확인 예언자를 근데 이걸 봤는데 병력을 아래쪽에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본질이 털리고 다른 쪽에 멀티가 있다는 거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안 봐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병형이 완성이 됐고 예언자가 나옵니다 네 해병 6기 집결지는 황교석이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예언자가 트리플쪽을 경유해서 앞마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어? 일꾼인가요? 이야 수정탑 찍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공산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타이밍에 걸려버리게 되면 꽤나 골치 아픈데요 그렇죠 앞마당쪽에 해병이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네 여기도 그런데 내려오다가 주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제 포탑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정탑 지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서정 네 자 한번 보고 아 이쪽에 해병 6기 지뢰까지 매설... 아 지뢰는 아직 없고요 아 걸렸어요 네 네 트리플은 확인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남기훈 선수가 테크 위주로 탔잖아요 네 여기서 오리를 가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그냥 대놓고 트리플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 병력으로 압박을 간다 뭐 이런 식의 그림도 괜찮습니다 음 예언자가 2킬 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네 지금 트리플 보고 좀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남기훈 그렇죠 여기서 진짜 되... 되지도 않는 올인을 뭐... 하다가 오히려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선의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멀티를 쫓아가는데 이미 상대는 트리플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자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미 걸렸기 때문에 한번 관문병력에서 압박을 살짝 오는 건데 요거에 대한 피해를 황교석 선수가 잘 넘긴다면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상황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황교석 이제 병력 움직임 내려가고 있죠 네 근데 테란 입장에선 지금 토스가 올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사리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응징해주러 가고 있는 남기훈의 추적자 4기 자 컨트롤 싸움 자 저 미사일 포탑 일단 1점사를 하다가 빠져줍니다 예언자가 돌아오죠 예언자 예언자 병력이 오히려 애매하게 오면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사일 포탑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황교석 네 남기훈도 추적자는 살리는 게 중요하고 황교석 선수의 판단이 빨랐던 것이 일단 소수병력이라도 와서 지켜내는 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이 지뢰 겁먹고 사령부를 띄우는 경우도 종종 인기는 한데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자 남기훈도 절대 추적자가 죽으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연결체를 갖단 말이에요 자 자극제를 사용하고 뛰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의료선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이 추적자가 중요하거든요 남기훈에게는 자 그냥 틀려야죠 예언자 다시 두강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네 연결체만 올려놓고 지금 막 고급 병력을 뽑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삼척으로 잡혔으면 완전히 압박을 위아래로 다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충격탄 업그레이드 끝납니다 아 보급보가 막히는 것이 좀 아쉽겠네요 그래도 예언자 시작에 추적자 푸시가 왔음에도 잘 막아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자원 쭉쭉 들어올 수 있는 황교석 자 뿜어내야죠 이제부터 오고 절대 막혀선 안 되고요 네 네 자 본진 쪽에 인프라 늘리고 있던 건설 로봇을 잡아줬습니다 확실히 처음부터 9시 지역에 사령부를 건설하다 보니까 최적화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병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늦습니다 자 예언자를 잡나요 예언자 끝 자 태워야죠 아 아 아 이거 막 부스터 태워가지고 가서 예언자를 한두 대 때릴 수 있는다고 어 어 예언자가 예언자가 오히려 뒤에 가서 더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병으로 상대 멀티 확인합니다 이제 관문이 새동 늘어나고 있는 남규 자 이제 관문병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거신 사업도 끝났고요 네네 이제 거신이 갖춰주고 있고 네 광자 중전도 있고 해서 역장도 있고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극제를 기존에 많이 좀 먹어둔 병력들이라 의료선이 두기 타이밍에는 체력을 넉넉하게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병력만 뽑아내면 이제 프로토스가 어 되거든요 광전사 하나 넣어줍니다 그쪽에 수비 병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테란의 병력이 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은 오병형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 양산하고 나서 한 번쯤 타이밍을 잡기는 할텐데 코스트와 트리플이 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코스트가 대비만 충분히 잘해주게 된다면 네 바이킹 러시 또한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오 예언자가 벌써 12킬입니다 네 근데 열툴 칠 때랑 열툴 칠 때도 그랬고 지금 방금 날아가는 그런 그 환상도 그렇고 뭔가 좀 계속 자극제를 먹고 있어요 네 황희 선수가 그거는 좀 관리를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료선 세기 분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오 눈에 가시갔던 예언자를 잡아냈습니다 네 이건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병력의 음직력은 프로토스도 갖춰지고 있어요 네 사거신 다만 남기웅 선수가 트리플을 일찌감치 먹은 반면 돌진이라던지 업그레이드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빠른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바이킹이 한 12기 정도 보유 됐을 때 치즈를 들어간다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바이킹은 6기 네 아직 거신 4기 병력 갈무리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진이 많이 느리거든요 네 병력이 어찌됐든 지금은 프로토스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쪽 부분을 한번 다 음집해서 그냥 한 방에 한 곳으로 병력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네 황구석입니다 바이킹이 현재 9기 2기 바이킹이 나오면 이제 13기가 되고요 네 무기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킹과 방업이 끝났을 때가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황구석 선수가 지금 무기고와 추가적인 병력을 올린 걸로 봐서는 치즈를 갈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네 병력이 나눠져 있는 거 네 병력이 나눠져 있는 거 네 나눠져 있는데 자 거신 이쪽에 바이킹 주자 점검은요 어 잘 달려들었어요 잘 달려들었어요 자 거신 함께 양방향 하지만 이쪽에서 병력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자 바이킹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이킹 바이킹 자 바이킹 다 오나요 바이킹 바이킹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쪽 병력 컨트롤은 좋았는데 위쪽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점을 탈 수 있죠 그리고 바이킹을 많이 못 살렸어요 네 아 이게 오히려 치즈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그만큼 판을 잘 만들어 왔던 한규석이었거든요 요새 치즈 안 가고 무기고 올려서 공방위험 눌러서 이긴 테란이 없거든요 바이킹을 찍었음에도 한시벨틴을 가져갑니다 남기웅도 굉장히 불안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잘 버텨냈습니다 버틴게 되게 유효한게 이제 업을 테란이 이제 눌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표토스는 이제 갖춰지는 병력들이 어 되게 고위기사 예 그리고 막 폭풍 그리고 돌진 막 이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가 되니까 그 이후 타이밍이 더 지금 나온 타이밍보다 더 어려운 타이밍이 되는거에요 테란에게 버시는 한 두기 세기 정도 이뤘지만 이제부터 다시 뽑으면 되구요 질이 향상되고 있는 남기웅 선수의 병력들입니다 네 추가 멀티도 있구요 네 자 분광기를 대비해 바이킹을 열두시 방향으로 보내주고 있는 황교석입니다 네 이제부터 싸우게 될 전장은 포스가 유리한 곳입니다 길목길목이 좁고 거신과 폭풍이 효율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위치고 아 유령 컨트롤을 정말 잘해줘야겠네요 네 네 거신을 지금까지는 많이 생산을 또 안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일단 바이킹을 뽑고 있는데 폭풍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피타네아 병력조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구요 일단 한시 쪽으로 뭔가 불검 이런 식으로 연결차 테러를 가면서 그리고 주력 병력은 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공격 패터리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붉은 구기가 광전사 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공격판을 받고 느려진 광전사들 번파에 들어가면서까지 수비를 해줍니다 네 이얍 타이밍을 반드시 우려도 되겠습니다 네 어 있네 쪽에 만날 수 있거든요 분광기 네 근데 분광기 타이밍이 좋네요 그런데 바이킹이 12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킹이 분광기 쫓아갑니다 네 이거 절대 허용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한시멀티를 지금 가고 있는 의료선 두기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되요 어 병력 어 추적자 추적자 자 남기욱이 지금 섣불리 나갔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상대방 토스트의 병력의 위치를 모르다보니까 네 네 네 환기속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네 알았다면 태워서 올라가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쪽에 추적자 밖에 없는데 아 전병력이 지금 중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길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시로 갔던 병력은 아예 견제를 못했고 다시는 병력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한 이 병력에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병력의 위치 알아요 네 지금 이협이거든요 네 게다가 거의 세 방향 네 방향으로 병력돼 너무 불쌉니다 폭풍 사용 고위기사가 무려 여덟기입니다 네 자 본진 좀 떨어집니다 근데 거신과 추적자가 아주 깔끔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서 자 일단 추적자와 거신으로 본진 수비를 해주고 있고 활로 본진은 수비됐습니다 광전사만으로만 지상 경력들을 네 네 쫓아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너무 가난해졌어요 황규석 선수가 네 자 9시 방향에 추가 사령부를 가져갖고 어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황규석인데요 이 치즈가 안 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이미 황금 멀티 그리고 7시에 사령부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공격을 좀 많은데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테란이거든요 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첫 번째 러쉬를 들어갔을 때 그때 건설 로봇을 거의 찍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네 그게 막히고 나니까 뒷심에서 남기웅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폭풍 폭풍이라도 안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EMP 정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입스타가 나와야 됩니다 황규석은 네 입스타가 나오고 상대방의 실수가 나와줘야겠죠 자 오히려 그 루트를 좁은 길목을 황규석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들어옵니다 자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좁은 길 들어가는 건데요 네 EMP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아니면 이쪽 가서 추가 멀트를 아예 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 아래쪽에 있는 황금 멀티 네 이쪽 그냥 깨버리는 것도 남기웅에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음 건설 로봇 한기가 굉장히 좀 돌아다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기웅 선수는 이게 전투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냥 압도적으로만 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야골을 군대군대 너무 잘 밝혀놨어요 네 의료선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광전사는 안바당으로 갈 수 있고 분광기까지 돌려주고 있는 남기웅입니다 이거 그냥 빨리 후딱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후딱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광물만 못 깨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자 이쪽에 분광광물지대 이거 워낙 병력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깨면 금방 깨져요 네 어 앞장별로 들어갔는데 지상력이 많습니다 이쪽에 네 추적자가 다 죽을 거라면 행소조사에 깨야겠죠 네 자 그리고 추적자까지 살렸습니다 네 병력의 해선력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포토스는 그럼 지지 않는 거예요 남기기사 2개조안 네 요령이 급하게 왔습니다 네 이걸 막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 이거 거의 자 그냥 멀티로 가네요 네 지금 어디 보면 거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상대방이 추적자의 약간 좀 인구수를 낭비하고 차원붕형 인구수를 낭비했을 때 그때 노려야 되는 건데 네 고위기사가 많거든요 아 고위기사가 아직 살짝 안되고 있구요 서로 자 앞마당 쪽에도 병력들이 있고 오 발킹 자 발킹 펑풍 펑풍 네 병력은 많긴 많은데 마법률이 때문에 네 아 펑풍으로 병력들을 거의 다 죽여줬습니다 네 지금 이 폭 맞는 이 병력에 의로선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자 이 중에 지상병이 있으면 아직까지 좀 살아남아있습니다 프로토스 자원이 많아서 이 병력이 돌기 전에 뭔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병력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황규석입니다 회전 프로토스의 회전이 되기 전에 아 집정관 집정관 세기 광전사소한 이제 병력들이 조금 더 빠르게 되면 빨리 빨리 해야죠 자 이제 공사업이 됩니다 프로토스 공사업 남기웅을 시간 증폭을 관문에 다 넣어줘야되요 네 프로토스 지금 자원 많습니다 회전이 되기 전에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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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어 EMP 자 지금 들어야되요 지금 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황규석 앞마당쪽에 병력들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가 무릎꽃씨도 거실 안나오고요 위안할 수 있거든요 앞마당 앞마당 폭풍 없어요 폭풍 없죠 폭풍 없죠 게임 끝납니다 그렇죠 해병불고 계속해서 이쪽에 랠리포인트가 아예 찍혔습니다 자 황규석 자원 말랐으니까 이걸로 관문을 잡혀야죠 관문을 올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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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중에 풍방광부지대 일부병력 연결체 1.4 해주고 있고요 자 동력만 다 끊고 어차피 복구는 못합니다 남기웅도 네 남기웅도 지금 자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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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웅 복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격은 다 끌었어요 가면 올릴 수 있는 거 몇 개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력이 EMP가 잘만 들어가면 자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캔 활용돼야 됩니다 지금 암흑께서 한 개 한 개씩 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남기웅 선수의 본진이 또 다른 테라폼이에요 암흑 그것을 활용해주고 있는 황교석인데 자 일단 살려가고 풍부와 광물지대가 돌아가니까 네 아까 깨담안 연결체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거대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력센터는 계속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령부 하나 띄워서 다른 멀티 하나도 안착을 시켜야죠 네 그렇죠 황금멀티를 금방 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길에 푹 깨고 그 다음 최대한 멀리 동선을 멀리 잡아야 돼요 한시 깨고 막 본진 가고 막 이래야 됩니다 광전사 두개 돌려주는데 이쪽 병력들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가면서 이거 깨고 가야죠 위에 있는 거 살짝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스쳐도 그냥 터지거든요 병력짜리가 안돼요 엘피 싸우죠 파수계는 들어갔는데 자 으루선이 힐 채우고 안되면 빠지고 네 안되면 태워야죠 자 파수계 1.4 자 파수계 1.4 해병불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기웅도 자원 마릅니다 대박인데요 이제 더이상 고위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레기만 5개 정도만 소환이 됐고요 네 정말 풍풍을 머리 위로 정타로 맞지 않는 이상을 연기소 다 끼고 남기웅은 황금덩이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퍼풍 열어만 맞지 않으면 의료소원 많아가지고 충분히 흩어져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멀티 다 마르게 생겼습니다 남기웅 그리고 황금덩은 이제 멀티가 2개가 돌아갑니다 대박인데 이거 완전 역전 나왔는데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되는 경기네요 네 이제 나무 떠서 남기웅에게 폭풍의 희망밖에 없습니다 이거 남기웅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거 마음이 완전 편해졌어요 이제 황금덩 네 남기웅 자원 완전 말랐습니다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되요 근데 유일한게 한기라도 있으면 저 고위기사는 녹아버릴 수 밖에 없고 이거 나간 병력이 더 많아요 이거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꼴가 있거든요 해병과 불곰 자리 잡고 있고요 폭풍 한방 폭풍 많이 안남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병력이 죽어도 상대방이 안맞을 쪽에 있는 병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그래도 폭풍 쏴야하는 고위기사인데 바쁘니까 직접마도 그냥 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황금덩이 이걸 잡네요 네 항상 반대의 경호였습니다 상황이 좋다가 뒤집혔었는데 오늘 경기는 황금덩이 다른 경기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상관이 67에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기웅입니다 와 이거 남기웅 못 나가죠 억울하죠 네 현재 고위기사 나와 광전사 셋 정도 그런데 황금덩이 계속 나옵니다 네 멀티가 안바닥 포함 4개 있는 토스가 안바닥 포함 2개 있는 테란에게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관문을 장악되기 장악당했었거든요 네 아무리 관문이 2,3002만 3만이 등직하네 관문만 장악하면 되잖아요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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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덩이 승리하면서 게임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한 번 딱 있을 수도 있어 한 번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천군가도 같은 기회를 황금덩은 정말 잘 캐치를 했습니다 남기웅 선수가 막 진짜 공감히 견제하고 위쪽의 병력 막 막 넣어서 막 소환하고 되게 부자였거든요 관문도 많았고 근데 순간적으로 쿨 돌아오는 쿨타임 때 황금덩이 모든 병력을 다 집중해서 아래쪽으로 한 번 공감 딱 들어가면서 경기를 야 이거 뒤집는 와 말도 안 되는 계력의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진짜 차원분간기에 관문 쿨타이밍이 다 소진되자마자 거기 있는 병력은 본진에 있는 병력으로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손상같이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시간 더 줬으면 절대 못 이겼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판단력이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확실한 생각으로 들어갔던 황금덩의 판단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황금덩이 상대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아주 숙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진짜 시간 지나면 절대 못 이기는 경기였어요 네 그 경기를 그 마지막 다음에 신랑같이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 본진을 장악한 이후에 또 병력을 살리는 선택을 했었던 황금덩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고요 게임스코 1대1 3세트 최병현 대 박진혁 선수의 경기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ème정다 안녕하세요 bunch Joy